야 너네 좋아하는 유튜버 논란 생겨서 나락갔던데 크크 아 진짜 확실해 찌랏이 아니야 잠시만 확인해봄 이 정도면 거의 빼박인데 얘 진짜 쓰레기였네 크크 아 진짜 구독 취소해야겠네 아 맞다 이 사람 구독 취소했어야 했는데 빼박하고 안했네 지금 해야지 헐 진짜 나 이 사람 엄청 좋아했는데 유유 그러게 좀 충격이다 대체 왜 이런 나쁜 짓을 한 거야 좀 안타깝네 나 되게 좋아했는데 뭐야 이 새끼 그냥 병신새끼였네 크크크크크크크 다른 채널 찾아와야지 뭐 나락가도 여태까지 벌어먹은 돈으로 잘 살지 않을까 인정 연예인 걱정만큼 쓸모없는 걱정이라 생각함 그런 놈들은 아주 망해도 싸지 아무리 그래도 저건 선 넘었지 역시 사람은 믿을만한 존재가 안되는 것 같아 뭐 나락가도 없으면 좋겠다 흐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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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